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서 씨 후제할 수 없는 내 인생 그게 전부 다 내 인생 If you move to the music again and again soon The music will move you again Finally you 이루어질 수는 데려와 시끄럽지 않게 일주일 후면 디스코 경연대가 열려면 거기 나가서 1등을 해 사수 말이죠 디스코는 제가 좀 죽었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? 대회란 대회는 모조리 다 참가해서 돈만 달라고 따먹고 그냥 시설을 하는거야 뭔지 이런대로 내 맘이 가는대로 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려 하나 자네 같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 이 댄스개가 무너져버린다고 오오오 오오